강한 공격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집중이라고 해 집중 레벨을 한 단계 높이고 싶니 좋았어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자 함께 모험했으면 좋겠지만 지하강호 입구가 나에겐 너무 작은 것 같아 열심히 했으니까 기분은 좋겠다 지하강호 입구가 나의 보험이 들어갔어요 지하강호 입구가 나의 보험이 들어간 것 같네요 롯디는의 수증이 나의 강력을 밀어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한 위험이 있는 점이 많아 많은 수증이 낫지 않으면 좋았을 것 같다 롯디는 데다가 수증이 부족한게 네, 좋습니다. 너는 좀 더 강한 것 같다. 그리고 좀 더 강한 것 같다. 레벨업!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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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제일 많이 받던 몸이 유지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매일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나는 정말 도 tissues에 구워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정말 매실전에 매실에서 뇨을 더 많이 받습니다. ㅋㅋㅋㅋCity is the last time we had. 다음날의 대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